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잘 지내셨죠? 표정들은 다 좋으시네. 속이 없는거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녹음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저희 끝나고 헤어지고 갈 때는 표정이 썩 안좋아. 쑤쑤한거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참 여기서 잠깐 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좀 바뀌었더라구요. 낭낭한 여성 목소리. 누군지 좀 알려주실래요? 저희 딸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들은 왜 교체를 했죠? 아들이 하도 갑질을 해가지고 이거 하지마 이러면서 녹음하는거 엄청 유세를 떠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안그래도 벼르고 있던 딸이 내가 한번 하면 안돼? 이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공급과 수요 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자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딸이 목소리가 또박또박해서 되게 듣기가 좋더라구요. 이 세상 힘든걸 이제 알겠죠? 네. 걔는 이제 알바자리를 잃어서. 한 끈 녹음이 얼마입니까? 500원 했었는데 딸은 중학생이라서 천원으로. 그래요? 올라졌네요. 괜찮은 자리인데? 아들이 불만이 많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새 무관심을 하더라구요. 팟캐스트에. 아 그래요? 까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딸도 이제 출연하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더라. 들으라라고 홍보 좀 하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듣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원고 같은 거 보여주면 읽어보고 이렇게 읽는게 더 재밌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한테 인문학 자체가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부모님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책을 보시던 인문학 관련 방송을 들으시건 하면 자녀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미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넣어가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이 얘기도 좀 듣고 토론도 좀 하고 좋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요즘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과목마다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수행평가가 주로 논술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 네 입장을 취하고 근거를 써라. 라든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평소에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뻔한 답. 식상한 답을 하게 돼요. 근데 철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평소에 좀 갖잖아요. 그러면 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다양하게 마케팅을 좀 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수행점수 좋아야 또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래야 또 지식도 잘 되고 그래야 출세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을 때입니다. 그렇죠. 두 분은 이제 조직 생활 다 하셨으니까 조직 생활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돈이 어떠세요. 고수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욕망이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상반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직장 생활하면 제때 승진하고 싶고 고액 영봉 받고 싶고 이거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인간답게 살자 워라벨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워라벨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연말에 인사평가 인사 발표가 딱 나서 동기는 윗직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자기는 못하면 워라벨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워라벨이 놀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할 일을 하되 자기 생활도 좀 지키자 이런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작도님은 어떠세요? 조직 생활할 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있으셨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자유인님. 어제 술 먹고 아직 뭐 들깬 거죠? 그런가 보네요. 저는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좀 당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올라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할 때는 꼭 남들보다 빨리 갈 필요는 없으나 그렇죠.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보네요.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로의 욕망은 어느 정도 누구한테는 있을 텐데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좋나요? 일단 가오가 가오가 일단 뭐 가오가 살지 않나요? 앤드 보상 보상이 좋아지고 지금 그죠? 좋은 점이 뭔지를 쭉 나열해보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큰 권력도 그렇죠. 갖게 되고 근데 가장 큰 건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잡일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 아 잡일도 없어지고 흐드랜일 대신 잡일은 없지만 머리 아픈 일은 많죠? 그러니까 뭐 회의실 세팅한다든지 복사한 걸 다시 뭐 또 뜯어가지고 다시 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세상에 공짜 없다고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또 책임질 일도 많고 나쁜 점은 좀 이따 바로 이어서 할 텐데 이런 것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인정 자존감 인정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도 되게 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이제 조직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승진한 게 맞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맞는데 맞는데 아 저 인간만 안 되면 딱 좋겠다 하는 사람이 꼭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 저 인간만 안 됐다 안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은 그렇죠?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아 내가 인정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반대로 뭐 조금 작두님 말씀 주셨지만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성과 많이 내야 되는 거 네. 성과에 대한 압력 그렇죠. 그렇죠.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책임감 물론 뭐 회피하는 인간도 많지만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슬픈 건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끝나지 않은 잔치는 없다고 언젠간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언젠간 내려가야 되고 그렇죠. 또 사소하게는 이런 것도 있죠. 밥 먹을 때나 술자리나 이런 때 왕따 당하는 느낌 뭐 이렇게 간혹 될 때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진하고 났더니 좀 왕따 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 중에 어느 게 많은 거예요? 어디가 이익이야? 일단은 뭐 욕망 측면에서는 다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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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권 담당자가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이랬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그래도 좋으니 한 번 당첨이나 돼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언제 내려올지라도 일단 별이나 한 번 달아보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조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주제가 출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출세에서 성공하길 바라죠. 출세를 한자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긍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가령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정부에서 장관직에 오르면 사람들은 이를 두고 출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연예인이나 예술가가 이름이 나서 유명해지면 이를 두고도 출세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서 이처럼 출세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짐을 뜻하는 좋은 표현이죠. 해서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나 자녀가 출세하길 원하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출세를 하면 다시 말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해지면 이건 당사자한테는 항상 좋은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라는 말인데 그렇죠? 아닌 것 같죠?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유명해져봐야 뭐 좋냐 목욕탕도 맘대로 못 가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목욕탕 안 가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런데 우리 옛말에 소년등과 중년 상처 노년빈곤 이게 피해될 거라고 너무 빨리 출세하는 거 안 좋다? 너무 빨리 출세하는 거 독이든 성배 마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통상 사람들은 출세를 하면 좋을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길 욕망하는 거죠. 그런데 조직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행정부에서 높은 자리로 임명되면 사람들은 출세했다면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면만 보고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모든 세상사회에 모든 사건과 현상에는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논의를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능력과 나이가 비슷한 두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대략 뭐 40대 후반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경영진한테 잘 보여가지고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은 승진이 늦어져서 만년과장 직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으로 두 사람은 나이나 능력은 비슷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하고 만년과장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임원 승진한 사람이 더 행복하죠. 성공이라는 거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의 상당 부분은 직장에서의 생활이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긴 한데 성공과 행복이 반드시 일치가 안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인님은 임원이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더 행복하다. 만년과장보다 또 작더니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두 분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도 보세요. 연말에 인사 발표가 딱 승진 발표가 나가지고 만년과장이 승진을 못한 경우하고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 축하해 줍니까? 당연히 그죠? 승진한 사람 축하해 주고 만년과장은 왠지 모르겠지만 피하기도 하죠. 그죠? 사람들은 임원 승진한 사람한테는 우르르 달려가서 축하를 해주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원으로 승진하는 일은 반드시 축하해 줄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간혹 임원 승진자 대상으로 강의를 갈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임원 승진한 게 꼭 축하할 일이냐 잘 모르겠다 이런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높아진 자리만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지위가 높아지면 등달아 요구되는 책임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일이 많아져서 그만큼 위험도도 올라간다 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나면 성과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죠. 또 임원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크게 사고를 치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어렵게 올라간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임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임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임시 직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위험한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임원이 높은 자리이긴 한데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이런 얘기신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상무로 임원 성진한 사람들 평균 근무 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 3년이 안 되죠. 대략 2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라는 뜻이죠. 세상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이나 보상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도 커지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 좋게 올라간 자리에서 금방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우리나라 대기업에 그중 상무들 평균 근무 연한이 2년이라는 것도 뭐 이거에 영향이 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요즘 TV가 사람을 망친다 이러는데 TV 드라마를 보면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젊은 나이에 빨리 출세해서 그죠. 출세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종룡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들 직책이 주로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짧게 얘기해야 돼요. 실장님.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실장님이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령 서른 안팎의 젊은 나이임에도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회사 회장님이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지그지그 한 마디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출세까지 한 뭐 복받은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처럼 젊은 나이에 실장님으로 출생한 사람은 그 일상이 마냥 행복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탁월하게 또 드라마를 내고 드라마니까 옆에 항상 이쁜 여자들도 다르고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TV에서는 주로 그런 분들이 일하는 모습은 별로 자세히 안 보여주고 연애하는 장면 유지주로 나와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업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령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 덕에 능력은 부족한데 높은 자리에 오른 경우라면 그 사람은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회장이라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면 특정한 이슈를 놓고 아랫사람하고 토론도 하고 업무 지시도 내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위나 직책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면 좀 자신이 없고 말이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지어 앞에서는 안 그러더라도 뒤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좀 뭐 뒷담화를 하거나 좀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직원들한테 푸는 게 요새 나오는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현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자기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범위를 넘어선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앞에서 잠시 예를 들어 능력은 부장급인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만년 과장 직책에 머무르는 사람은 대체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업무 능력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해서 높은 자리나 지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리에 걸맞은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리가 행복보다는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옛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그죠? 이것도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싶네요. 그죠? 우리 피터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순간 무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계속 흥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건데 그게 피터의 법칙이에요? 실무잣 때 무작위 일 잘했다가 관리자로 올라가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또 간혹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2세 3세 물려받은 이런 것들은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태어난 게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야. 이거 하나밖에 자격검증 없이 이루어지니까 열받죠. 갑질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또 얘네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재벌 2세 3세 중에는 그죠? 평소에는 맨정신에는 괜찮아. 이것들이 술만 쳐먹으면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알죠. 내가 직책은 높은데 실력은 다른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보다 높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인간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존중하기도 하고 하는데 술자리에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라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죠. 나온 놈이 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 이렇게 자리의 능력과 안 맞는 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좀 뭐 어찌 보면 본인도 불행이지만 주변 사람도 불행이긴 한데 맞죠. 반대로 자기 능력이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예를 들어 그 알맞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불행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인정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주역이란 책을 통해서 인간의 기룡화복을 판단을 했죠. 흔히 사람들은 주역을 점치는 책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원래는 뭐 점치는 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자 이후에는 오랜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보편 법칙을 이끌어내므로써 고전의 반영에 오른 책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괴라는 것과 효라는 것의 위치를 통해서 사물과 사태의 관계와 변화를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괴나 효가 그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위치 그러니까 위치한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를 그것만 보고 기룡화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룡화복을 판단할 때 그 효뿐만 아니라 그 효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 개인의 기룡화복도 그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뜻인데요. 가령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위치한 사람은 십중팔구 불행하게 됩니다. 또 그 자리가 높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불행에 빠트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가령 대통령 자리에 앉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앉으면 되게 불행해요. 근데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해서 높은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 걸맞는 적임자가 앉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보다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자리 보통 조직에서 우리 일상에서 보면 임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잖아요. 임명직은 그래도 나름 좀 검증된 사람들이 앉을 맞는 자리 인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긴 한데 물론 거기도 비리가 많지만 선출직은 다수한테 어떻게 어필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얘기인 적선 국회의원 중에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맞는 자리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문제를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다 동의할 텐데 그럼 나한테 맞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네요. 현재 있는 자리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나는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다 이러면 대체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리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여유조차 없다면 나와 맞지 않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출근길 인문학을 오늘 57화를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찍을 때 할 때마다 불편하고 막 걱정되고 이러면 안 어울리는 자리에요. 근데 그 정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여유있고 대충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적당하고 두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역시 백수가 딱 맞는 자리 아닌가 싶네요. 추가로 어떤 자리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인가 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얼마 전에 작가하신 신영복 선생 아시죠? 그죠? 강의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인데 신영복 선생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가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한 70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자신한테 알맞은 자리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낮은 자리로 가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까요? 저랑 철학이 좀 비슷하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라. 이게 성실성의 얘기가 아니라 능력과 자리를 비교한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이런 거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유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자기 능력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앉으면 약간 이런 상황에서 약간 권태로움이 찾아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뭔가 내 능력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저 자리를 만약에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욕구의 욕구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보다 자리가 더 크면 이런 경우입니다. 집터보다 집이 크면 건물 크기 때문에 그 터에 기가 눌린다고 해요. 사람과 자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자리가 크면 사람이 자리에 눌려서 몸을 상하게 되죠.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150의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에 딱 앉으면 이는 자리에 사람이 눌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자란 능력을 채우려고 용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결과 몸이 상하게 되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100인 사람이 70의 자리에 앉게 되면 30 정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름지기 삶에는 좀 여유가 있고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여백이 있어야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그 30 정도의 여백 여유야말로 창조의 공간이 되고 예술의 공간이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사람의 능력보다는 자리가 조금 부족한 게 더 좋고 그런 자리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좀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흔히 이렇잖아요. 능력과 자리가 동일하면 어떨까 라는 건데 그것도 꼭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능력과 자리가 동일하면 삶의 여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삶의 여유만 없으면 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여유 진영복 선생님이 얘기한 70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들이어야 내가 일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삶의 여유도 찾을 수 있어서 그게 좀 더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행운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능력보다 높은 자리는 몸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그 결과 길보다는 흉이 복보다는 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죠. 해서 무작정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여유를 찾고 또 그 여유를 통해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출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서 출세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자리가 자기한테 알맞은 자리고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가끔 보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치유와 힐링 이걸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어떤 상처 생기기 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연인 프로그램 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나면 그게 묻잖아요. 앵크라고 그래. 그 가치관 개그맨 두 사람 번갈아 감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옛날에 뭐하셨어요? 이러면 한때 아주 잘나갖고 돈도 많이 벌었지 이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망해서 지금 여기 와있다 잖아요. 근데 그분들 논리가 어찌어찌 해서 잘나갈 때가 사실은 자기 능력 보다 자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 기간 울려 가지고 제대로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이 자연에서는 자연이라는 자리가 자기 능력 보다 높지가 않다 보니까 여유를 찾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표가 자연입니다. 물론 그분들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도시형 자연인 뭐 이런 좋은 건 다 갖고 싶은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잘 생각하지 않죠. 일단은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자리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능력보다 자리가 너무 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얘기였던 것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옳은 얘기인데 현실의 욕망이 그걸 다 수용 하기에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 흔히 굵고 짧게 살자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굵고 길게 가는 건 거의 지나친 욕심이죠. 굵게 산다는 건 남다른 성취의 어떤 기념비적인 뭔가가 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사이에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과 여유를 찾으면 더 좋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별 차이 없어요. 올라가는 거하고 좋습니다.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릇이 크다고 더 많이 먹는 것은 아니다. 많이 먹으면 체한다. 좋습니다. 한 줄 평에 적합하게 짧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유인님은 그죠? 오늘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준비해오나봐요. 방금 생각나요. 좋습니다. 준비 좀 해오세요. 오늘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기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리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몸을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높은 자리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여유가 생겨서 능력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자리에서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7화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